자 우리 인피니트의 도우가 아닌 오늘은 솔로 가수 장동으로 네 포터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정면 컷부터 5초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. 자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살짝 취해보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무리로 왼쪽 편에 계신 기자님들께 몸을 들어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자 우리 기자님들 잘 들으셨죠? 들숨의 재력을 얻으시고 날숨의 건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맑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건강비타민 인간비타민 우리 동호씨의 쇼케이스 잘 이정으로 성원님 마무리가 됐고 음원 공개가 1시간 앞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또 쇼케이스 와주시고 우리 기자님들 위해서 좀 특별한 포즈를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공식 포토타임 네 너무 30초만에 끝나면 재미없으세요. 포즈할 땐 좀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도 봐주시면서 자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공식 사진은 나왔고요.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동호씨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. 뭐 평소에 워낙 운동도 많이 하고 어 건강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척에 건강한 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가지마 춤 일단은 네 가지예입니다. 우리 동호씨의 뉴스 안에 있는 포인트 안무 제목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한번씩 좀 생각해주시고 기사 쓰실 때 도움 주셨으면 우리 동호씨가 꼭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.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마지막 오른쪽 왼쪽 3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에 갑니다. 하나 둘 셋 자 왼쪽 마지막 3초 가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이 휴대폰 기사로 우리 동호씨의 모습을 볼텐데 아주 흐뭇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동호씨 잠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포토사입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. 마지막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맥크 드려도 될까요? 네 한마디 해주시죠. 네 아 여러분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긴 여행을 다녀 5월 동안에 그동안까지도 이제 건강하시고 제 두 번째 또 솔로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그대로 또 한번 다시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때는 제가 전체 다 프로듀싱을 다시 한번 확신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네 지금까지 솔로 가수 장동호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동호씨 먼저 잘해 주시고요. 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